ㅠㅠ 멋진 형주가 돼 이건 맞았죠? 잼? 기공기부터 배우겠구만 아니야 아니요! 아 기본기야, 기술도 배우겠구만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면 아웃이고 어떻게 하면 쓸린지 지점 맞추라고 아이씨!!! 지점 맞추라고 그냥 내가 지는거야 지우시는거에요? 제가 지는거죠 내가 지는거죠 근데 에디션 안에 지는거죠? 안에 있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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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케팅 맞아서... 아케팅 맞아서... 형이.. 형이 진짜 미친미칭이 아니라고 했지.. 진짜... 이거 사람 못 봤어.. 이거 진짜... 맞았잖아? 자꾸 다 해보는 거 같지 오케이 예... 예유가...공이 예유가 있어 보이냐면 당연히 당해보기만 해 그렇지, 쇼핑의 쇼핑도 여기가 된 거야. 여기 막 갈 수 있으면 여유가 없어. 아, 그래. 그렇지, 힘 있게 쇼핑해야지. 어디로 올지 모른다는 줄 알아요. 쇼핑이 안 돼. 쇼핑을 다시 받으면. 그렇지. 뭐야, 야. 오, 잘했어. 괜찮아요, 잘했어. 한 달 치고 이제 하면 국방을 찍어 먹었어. 한 달 치고. 빵. 눈을 쏘줘야지. 앞쪽. 앞쪽. 반대방. 앞쪽으로. 5쪽. 쳐. 왜 안 쳐? 골이 쳐야 돼. 골이 비춰야지. 골이 칠까봐. 많이 탈려. 좋아야지. 카드가. 빵. 빨리 엎어야지. 라켓을. 아프라구요? 이런 거. 아아. 쇼핑이 조금 늘어났어요. 아휴. 왜요? 안소리를 해야지. 잔소리를. 흐흐흐흐흐. 툭. 툭 뿌려주고. 아아. whats it. 넷취이침. 넷취. 넷취.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는거예요? 이제. 아휴. 이제 이기는거야. 넷취해서. accepted. 철만하게 할게 해. 고마워. 그래서. 3, 2, 3, 4, 3, 2, 1 스포츠 모델이完成 오늘의 생각을 지키고 너무 아까 우리 정우치가 얘기했을 때 아까 얘기한 거잖아요. 아니, 그냥 이렇게. 왜 이렇게. 나는 지금 안 되겠다. 지금까지 쳐서 로고를 막고 나가는 거로 그래서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여기 막고. 여기 앞에 나오는 걸.. 나올까 말까.. 바로.. 별로 괜찮네.. 이 분이 나섰다.. 나는.. 시작을 했는데.. 첫 번째가 된다.. 네.. 네.. 지 32 지 32 지 32 지 32 지 3 지 32 지 33 지 36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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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동작은 이 동작은 왜 이렇게 입고를 하신다고? 어? 이거 뭐야? 아, 그러면 이 기복이 안 돋나니까? 왜 이렇게 오게 안 돼? 아, 이제 이 동작은 안 돼. 아, 이제 이 동작은 안 돼. 아, 이제 이 동작은 안 돼. 아, 이제 이 동작이 있는데. 맞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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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춰서. 2 2 예 예 예 4 가고 뭐 아 예 일반 티셔츠 라운드 티 원래 체육관에서 하는데 체육관이 분을 다 받았잖아요 우리 한 번에 다 싣고 와서 싼거예요 2부시잖아요 30년 전 2부? 3부 2부 3부라고? 맞죠? 2부 다 닫고요 근데 Assetsire 맞 JENNY 에이 여기 잡고 저희 절차해봅시다. 와 진짜.. 죽었을때 졌잖아 전쟁이 욕한 소리야 기縣자 저 발견 ill 마음이 도와줘 그런거에요? 나한테 잘 안타깝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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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안보이세요 오Com Eagle 화체분 일어나라 더 이상해져 감사합니다.